세계보모를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장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은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각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리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래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래시되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라 하니니 이러므로 남자가 포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파이어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부스스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니라 이 시간 세계보금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인도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인도의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에 흐르고 있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어둠의 건세가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의 십삭이 넘는 이 영혼들을 잡고 있는 불신함과 재호와 허감의 건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지옥의 배경이 무력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삭이 넘는 이 영혼들을 잡고 있는 눈에 보지 않는 강력한 우상과 종교와 영적인 종교의 바벨탑과 어둠의 바벨탑들이 가득한 이 인도 땅에 2400 소수민족으로 가득한 이 거대한 대륙 인도 땅에 하나님 그 도시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흐르고 있는 이 공허와 허감과 혼돈을 가져온 어둠의 건세가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덮는 종교의 분쟁과 무슬림과의 전쟁과 부족간의 전쟁과 가난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특별히 인도 땅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우상과 종교의 영들이 길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힌두교의 종교의 영이 길박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과 종교 하나님을 대체하고 예수 그리트의 복음을 대체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에 오직 그리스도가 천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개인과 가정과 마을과 도시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인도의 개인과 가정과 도시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400에 가까운 하나님 이 소수민족들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 분리된 언어로 하나님 민족 간 갈등 속에 종족 간 갈등 속에 빠져있는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여자 요선 메시아를 통하여 그 땅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선호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죽어갑니다 인도 땅에 이 백성들 기억하시옵소서 전쟁으로 수많은 영혼이 죽고 고통한 나라가 되어버린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보험하에 방향맞춘 인도의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세계에 헛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인도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전도자를 만나서 목회자를 만나서 성교사를 만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십백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천하신 그리스도 천국 보좌 편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세계복마의 완성 이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 바라보는 인도 땅이 되게 하시고 인도 민족이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 땅에 하나님 세워져 있는 교회들 파송되어 있는 성교사들 목회자들 전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시 하나님 종교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이슬람의 세력과 인도교의 세력들로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하나님 민족들마다 하나님 그 가족마을마다 하나님 2, 3, 7 기도운동할 수 있는 마가의 집에 기도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구석구석에 영적천장할 수 있는 기도처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이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져서 영적천장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임 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대학교 역사하셨던 주의 성과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인도의 교회들마다 파성되어 있는 성교사들마다 세워져 있는 목회자들마다 세워져 있는 신학교들마다 하나님 임하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범에 맞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성원합니다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와있는 디아스포라 인도인들이 참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대사로 세워져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파송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라인 플랫폼과 시스템들을 통하여 SNL 통해 페이스북을 통하여 하나님 방송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성원합니다 그 땅에 참된 그리스도운동 하나님의 나라운동 세계범화운동이 주님 제림하심을 준비하던 그 인도 땅에 전세계 하나님 40억의 영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도 땅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성원합니다 하나님 인도가 복음화 되어져서 중국 복음화에 하나님 파키스탄 복음화에 주변 이슬람 국가에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도의 인도의 종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은 미전도 민족을 가지고 있는 하니 인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합립한 통치가 그 땅에 임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성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게 임하심을 내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이와 땅크가 이 정인다 예수하오니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도의 정인들이 인도 땅에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가다라방의 역사 노신절 성령이 역사하여 주기를 성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인도 땅에 일어나도록 하느님 성령을 역사하시며 인도 땅을 찾고 있는 모든 큰 공중근세 인도에 깔려있는 오랜 전통과 제도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하나님 가난하며 영적인 금조림과 육신의 금조림과 교육적 금조림 속에 이 인도 땅의 어려운 백성들 속에 예수 그리도의 복문을 알며 그 땅에 참된 천지 개백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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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